일본 불매운동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택배와 마트 노조까지 일본 제품 거부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택배 노조의 일본 불매운동이 세간에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택배 노조는 어저께 유니클로라는 회사를 정조준해서 앞으로 유니클로 상품은 배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택배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유니클로가 평소에도 우길기 셔츠를 만든다든지 유니클로에서 번 돈을 일본 우익단체로 보낸다든지 이런 혐의가 있는 데다가 특히 최근에 한국 국민들을 향해서 일본 불매운동 해봤자 얼마 못 갈 것이다. 겁나지 않는다라고 공개석상에서 얘기한 대목. 이것은 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해서 택배 노조가 지금 들고 나섰어요. 그런 가운데 또 마트 노조에서는 일본 상품 앞으로 안내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대형마트 3사를 통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형마트 3사라고 그러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 세 개 회사들인데요. 이 세 개 회사들은 지금 전혀 불매운동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모범을 보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불매운동밖에 없지 않느냐. 참으로 답답한 현실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소재 부품 산업을 키워오지 않은 그런 대가를 아주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그 약소국 프랑스를 세계사회의 중심으로 우뚝 세운 것은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라고 경영학에서 그렇게 나폴레옹의 전략을 장점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학에서 말하는 나폴레옹의 전략, 선택과 집중 이것을 우리 불매운동에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력이 약할 때는 일정 부분에 일정 기간에 집중해서 터뜨리는 그러면서도 터뜨릴 때는 메가톰급으로 융단폭격을 하는 그런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는 게 나폴레옹의 선택과 집중 전략인데요. 우리나라 불매운동에서도 일단 타겟을 잡았으면 뿌리가 뽑힐 때까지 융단폭격을 하고 또 기간도 집중적으로 해서 전 국민이 일심 동체로 하는 그런 불매운동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